물을 뿌린 석 멍청한 뻘 교장을 연상해 보십시오 장면을 떠올린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뿌린 석뻘 교장 뿌린 석뻘 교장 뿌린 석뻘 뿌린 석뻘 교장 뿌린 석뻘 교장 선생님 주요한 일을 망쳤어요? 뿌린 석뻘 뿌린 석뻘 교장 선생님 뭘 잘못되게 물을 뿌린 서시성을 가진 뻘 교장 선생님을 연상해 보시라고요 뿌린 석뻘 뿌린 석뻘 교장 주요한 일 망쳤어? 뿌린 석뻘 뿌린 석뻘 교장 선생님 주요한 일 망쳐? 교장 선생님 뿌린 석뻘 ㅇ victims 킁 킁 킁 킁쉬